Q.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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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정이 너무 나봐 미끄러워 안 미끄러워? 딱 좋아 서버에이드 겟! Q. D-Day Q. D-Day Q. D-Day Q. D-Day Q. D-Day 차갑게 울린 경고 Q. D-Day Q. D-Day Q. D-Day Q. A. D-Day Q. D-Day 뭐야? 좋아 아니 쳐다가 뉴스가 막았어 좀 Patrick 멋있다. 아무튼. 나도 학생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깐요. 너 대학생이잖아. 거비대학교 다닌거지? 조금 사진 하나 들어갔어요. 아마 콘서트에 성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더보이즈의 두 번째 정규 앨범 판타지 파트 2 식스센스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저희 더보이즈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타이틀곡도 당연히 무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게임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이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 개인! 오! 대박! 이형은 그! 야! 여기 있다! 이형은! 확인! 한 번 더! 어떻게 해? 할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물론 카메라 담는 것도 좋지만 눈으로 내려놓는 건 아니라 괜찮아 찍어도 돼, 찍어도 되는데 조금 더 눈으로 담아줘 또 다시 나를 찾아올 현외라 앞으로 나오는 활동과 콘서트 그리고 연말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쇼케이스 날은 이제 저희가 음원이 나오고 나서 한 시간 후에 바로 쇼케이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응원법을 흑재할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더비들이 둘 셋, 배수 보여주세요 보시죠 와 도구 이제 컴퓨터 치, 치사하게 치열한 치사하게 혼자만 보실 건 아니죠? 치아 잘 보인다 번지 보여주세요 번지 치사하게 혼자만 보실 건 아니죠? 이따 같이 봐요 와 이제 겨울이에요 치아 싫겠죠? 인문도 싫어요 인터뷰 나오고 있습니다 와 더비 여러분 겨울이요 찾아왔어요 훨씬 다 일로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하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둘 셋 이따가 저희 더 보이지 못해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첫 방인데 뭐 하시나 한 명씩 소감을 여쭤보려고 첫 방 첫 방이라서 이제 놀고 있었습니다 현자씨 혹시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네 노래소리가 정말 크게 들리는데 왓츠즈 더비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린 건 두 번째 무대잖아요 어떠셨나요? 늘 그렇듯 케빈입니다 더비가 있는 무대가 100배는 더 보이지가 멋있어지고 그죠? 힘이 있지 않나 맞습니다 지금 모든 멤버가 텐션이 다 이상하네요 근데 이재현씨 아 맞네 이재현씨 약간 준비하신 거 안 하셨잖아요 상당히 힘 받던데요 또 이제 리허설만의 재미알리겠습니다 네 보러 내려갈게요 음악중심 첫 방 잘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뒷정리를 합니다 저는 항상 뒷정리를 잘하기 때문에 형 제이에요? 이니어와 아니 이니어와 이거 보세요 정리 안 하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저런 친구들은 또 두 거 까먹어요 네 까먹어 이제 또 나 안 까먹어 네 패스 노보였스 안녕하세요 노보였습니다 오늘 처음이신 분 오오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쉽게도 내일이 막방이에요 막방이지만 저희가 콘서트가 있잖아요 그때 재밌게 노는 걸로 하고 저희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스 노보였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 형 지금 잘 나와요 3시 29분에서 25분 정도 출발할 것 같아요 근데 머리를 어디까지 기르실 예중인가요? 배꼽 배꼽? 제이꼽? 네 제이꼽 영훈이를 만나러 다녀오겠습니다 음악 중심에서 제가 MC로 멤버들을 인터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컴백할 때마다 제가 MC로 멤버들 옆에 서 있고 싶습니다 와우 기대한!! 쇼쇼쇼!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저 혼자 봐주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네, 네 이거 없대요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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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봤어요 이거 웬 필요 없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시켜봤어요 뭐예요?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옥수수 빼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맛있게 먹래? 삐져나는 호빈이 있어요 뭐 하세요? 야! 맛있어요? 맛있어 먹어봐 뽀뽀뽀뽀뽀뽀 제가 또 옥수수 엄청 좋아해서 너 옥수수 좋아해? 왜? 다른 음명 그 마야문명이 주식은 옥수수야 아 여태까지 먹었던 옥수수 다 먹었어 거짓말 안해 답이 옥수수인데 삶으면서 먹었던 옥수수 거의 다 먹었어 또 옥수수라는 게 이게 맛이 달라 한국에서 먹는 거 아 그래? 응 한번 가봐야겠네 먹고 싶어 정글에서 맥주로 넘었네 짧고 굵었네요 엊그저께 시작한 거 같은데 벌써 엊그저께 시작했죠 엊그저께 시작했어요 다 첫방인데 첫방에서 막방이 오늘도 끝이 나왔습니다 더비 분들께서 응원법도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응원법을 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일도 마음속으로 들을 거 같아요 조용히 하세요 네 어쨌든 이 카메라만 돌면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컨셉이 스테리라면 투페이스 투페이스 오케이 컨셉은 진정한 시스템 활동은 일찍 끝났지만 그래도 저희 연장선으로 콘서트도 남아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말 무대들도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엊그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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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